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되는 예산은 약 56조 원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민생재정에 관련된 예산을 중점 편성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,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. 상임위 소관부서별로 심의를 진행한 예결위원들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하면서 지역화폐의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예산 편성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.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.